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의 한국 농촌관광을 알린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 또박이팜족 3기가 지난 16일 서울 이비스 엠베더스 명동에서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2017년 처음 시작된 또박이팜족은 해마다 세계 10여 국계에서 온 외국인 서포터즈들이 우리 농어촌을 관광하고 그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알리며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여왔습니다. 또박이팜족 3기는 지난 4월 강원 양구에서 발대식을 갖고 한국 농촌관광지를 찾아가는 법, 예약하는 법, 체험거리, 먹거리 등을 내용으로 SNS에 약 1600여 건을 게시하며 한국 농촌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서포터즈 전원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포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키르기지스탄에서 온 아재카는 서포터즈 활동은 끝났지만 개인적으로도 더 많은 농촌 체험을 위해 다시 여행할 계획이라며 아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농어촌 자원개발원 김선호 원장은 한국의 진정한 맛과 멋을 실제 체험한 서포터즈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에 애정을 갖고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